한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국방부는 북한 지도부의 핵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 WMD 대응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여러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전략기획본부 예하 핵 WMD 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부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 WMD 대응본부가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모체로 한국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한국 위협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력화 행사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핵 사용 및 선제 공격 의지 등을 노골화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에서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또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밝혔다고 일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DOE 뉴스 함재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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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 뉴스 함재하입니다.